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처인고민들의 불합리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처인고포고급에 위치한 4대 혐오 및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먼저 그머리에 위치한 용의시 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 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은이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의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은이에 위치한 용인 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5,241세제곱미터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용인 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워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원화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복합시설로서 2026년 6월 중공 예정이며 하루에 처리되는 시설 용량은 하수 88,000세제곱미터, 슬러지 220톤, 바이오가스화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5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대체 우리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언제까지 양보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 처인구민들의 희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변구역 중척기재로 인해 지난 24년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처인구민들의 고통과 허탈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제곱킬로로 이는 해당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합니다.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제곱킬로미터가 해당됩니다.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것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제곱킬로미터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되며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구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말한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부식지역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기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기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중첩기제 해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팔당호와 경안천은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역인 만큼 특별 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한 폐수, 가축분용, 배추시설 입지 규제, 오수, 하수, 밤류시설 규제, 오염총량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후일 뿐입니다. 법에서도 어긋나는 중첩기제를 해제하는 것에 있어 난개발회라 칭하는 것은 선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우리 처인구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수변구역 중첩기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의 적극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